이거 봐서 오빠한테 햄버거라고 먹고싶어 사준다 했는데 유튜브에 류진스버거라고 유명하더라구요 나한테 알고 계셨는데 근데 이 봉투로 줬어 태연지 사이던데 원래는 안되지 이거 봐서 뭐지? 사이던데 안 보여 안 보여서 모르겠어 사이던데 얼음 좀 많이 먹었을거에요 콜라인거 같은데 사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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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 모양 너무 귀엽죠 근데 어차피 쓰레기가 될건데 엄청나게 얘기했지만 컵은 쓰레기가 될거같은데 제일 어려운 보니까 쿼터파운드 치즈버거라고 더블쿼터로 사고싶어 더블데 먼지가 바닥에 가면서 조심히 먹어야돼 감자튀견부터 먹어야지 그럼 맛있게 먹다가 워토나이드 토끼 워토나이드 너무 귀여워 맛있게 먹을게요 워토나이드 초밥 워토나이드 감자튀김 워토나이드 감자튀김 고기 고기랑 치즈버거라고 식은 버거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늘정에 많이 아 이것도 못먹어가지고 고구마랑 파스타 먹고 안먹었어 굶었어 바닥은 더러워도 껍데기를 들고 먹을거라 괜찮겠죠? 제작은 항상 부족해 제작은 항상 부족해 제작은 항상 부족해 제작은 항상 부족해 치즈스틱으로 바꿔주지 제작도 좋아야 괜찮아요 쓰레기용으로 쓰지 않는데 빨개는 외부로 안갖고 쓰레기만으로 맛나게 먹을게요 항상 쓰지 않게做 일단 워토나이드 pacing 마에 아이들 퀘터기 퀘터기가 쉽게 자꾸 나가는데 집퀘터리가 좀 이쁘게 헤버거마다 똑같지? 거기다 올려놨고 분딸가 신경이 должно 저는 잘라서 잘라올듯이 그래서 입어야겠다 팜 꼬글만 케첩이 너무 좋았는데 다행이 들어오겠다 너무 좋은데요? 더블쿼터 맛나봐. 치즈2에이스. 좀 눌러덕을 하지마. 맛있어. 나 왜 안팎아. 너무 맛있다. 나는 더운 거 아름다워. 맞추기 위해 치즈맛. 너무 맛있어. 행복한데? 치고도 많구나. 음료랑 같이 먹어요. 맛있다. 치즈맛 좋아해요 여러분. 나도 더블쿼터 파운드 치즈 좋아하세요. 치즈파운드 맛. 황도 괜찮다. 햄버거빵 맛있어. 광고 아니고 진짜 맛있다. 햄버거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